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등기법 1장을 봤었고 오늘은 교재 209페이지 챕터 2장 등기소 등기관 등기기록 자 이쪽 나가볼게요 자 이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법은 꼭 넓게 보지 마시고 나오는 주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주제를 갖다가 깊게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이 장은 보시면 지목대로입니다 등기소 그 다음에 등기관 그 다음에 등기부 등기사무처리하는 관공서 등기사무처리하는 사람 등기사무처리하기에서 비치하는 장부 세 가지 주제인데 이 장은 한 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그 출제 주제가 이 등기부의 다 여러분들 이쪽을 갖다 100% 출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소나 등기가관과 관련된 법조항들은 개별 지문으로 한두 개는 들어갈 수 있어도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니까 이 등기소하고 등기관은 지문잡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어떤 지문을 잡으셔야 될지 자 볼게요 209페이지 209페이지 형광펜 들어보시고 등기사무처리하는 관공서를 등기소라고 하는데 그 공일 해놓고 등기소에 관할이 있습니다 그 관할에서 이제 지문 잡을 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맨 밑에 양가로이 부동산 소재지와 관할 등기소의 불일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1번 관할 등기소의 지정 자 그럼 지정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고 지정은 하나의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의 등기소에 걸쳐 있을 때 두 개의 등기소에 그 부동산을 다 등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걸쳐 있는 등기소 중 어느 등기소에서 등기할지를 갖다 정해주는 걸 지정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시험의 단어는 그 지정권자가 누구인지만 단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만 키워드 치시면 되는데 교재 넘겨보세요 210페이지로 210페이지 상단에서 니은 번 세 번째 줄로 내려와 보세요 내려와 보시면 상급법원장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주어 문장을 형광펜 쳐 주시면 될 겁니다 상급법원장은 그 부동산을 어느 등기소에서 등기할지를 정해주는 것을 갖다 지정이라고 하는데 지정권한자가 상급법원장이라는 것이고 단어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래미 2번 등기사무 위임에서 위임이라는 단어도 기억 위임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등기사무 처리하도록 넘겨주는 행위를 위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기억번에 교통사정상 등기양상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목적 부동산을 관할 등기소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처리하도록 넘겨주는 행위를 위임이라고 한다 위임해주는 권한자가 누구인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체크해 나가면 돼요 두 번째 줄의 기억번에 보시면 끝부분에 대법원장은 나오죠 그것만 잘 체크하시고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어만 법조문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대법원장이 위임해준다 관할 지정은 하나부동산이 수계등기소에 속하는데 지정을 상급법원장에 해준다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해 두시고 주어를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들 211페이지 자 03 해놓고 등기사무정지 나오자 자 이제 요거 마지막 천재지변 등기소에 등기사무정지하지 않아야 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장은 나오자 그 키워드 치시고 등기소에 사고가 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등기업무를 올스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업무를 올스톱시키는 행위를 정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정지를 누가 내려주는지만 여러분들은 체크해 나가시면 됩니다 대법원장이 정지시켜준다는 겁니다 됐고요 자 넘겨보세요 212페이지 등기간 이것도 독립적으로는 나눈 주제가 아니고 지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줄에 그게 나와요 등기간이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지방법원장 지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현실적으로 등기사무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거기에서 지방법원장 지원장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죠 등기간 지정은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한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교재 넘겨보실까요 214페이지 214페이지 보시면 이쪽 주제에 시험에 2장의 독립적인 한 문제는 이 파트밖에 안 납니다 등기부 쪽은 보시면 먼저 등기부 뭐를 공부하셔야 되나 등기부 종류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기부 종류가 두 종이 있습니다 두 종 그 두 종의 이름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토지 건물 두 가지 등기부가 있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고 문제는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종으로 하는데 그 장부 이름은 등기부가 아니지만 그 안에 기록된 사항을 등기 기록의 일부로 간주 본다 법전에 이렇게 규정되는 장부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문제는 그 장부 이름은 등기부가 아니지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그 장부에 기록된 사항을 등기 기록의 일부로 간주해 주는 장부들이 무엇인지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214페이지 중단에 양가로 이 종류 이렇게 나오고 소제목이 동그래미 1, 2로 나오죠 동그래미 2번에 자 등기부의 일부로 등기 기록과 함께 공시하는 광희의 등기부로 자 이제 고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 폐쇄등기부 도면 편철장 신닭원부 편철장 공동담보목록 편철장 매매목록 자 요걸 갖다가 법전에서 뭐라고 이제 용을 사용하느냐 하면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 자체 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시험 문제에서 낼 때 영구보존장부가 있고 10년 보존했다가 폐기하는 게 가능하고 5년 보존했다 폐기하는 것도 있고 1년 보존했다 폐기가 가능한 장부가 있는데 영구보존장부를 갖다가 꼭 기억해 내셔야 돼 그걸 시험 문제 독립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영구 폐기가 안되는 장부 영구보존장부 고르는 시험 문제가 독립적으로 출제하는데 그거 하시려면은 이거를 모르시면은 그 문제를 맞춰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 등기부라는 장부만 영구보존장부가 아니라 뭐로 법전에서 간주해주는 장부를 다 영구보존장부와 영구 보존하도록 돼 있다 등기 기록에 일부로 보는 장부도 다 폐기가 안되는 장부로 법에서 규정해 놨다 이 시험 문제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이거 이거 시험 문제하고 또 하나 시험 문제가 독립적으로 출제되는 게 등기상 증명서 아시죠 등본 떼는 거 초본 떼는 거 그러면 만약에 토지 등기부 등본 떼는 걸 법률용으로 등기상 증명서라고 해 예전에는 등본 이렇게 용어 사용했지만 해내법에는 등본이라는 용어 사용 안 합니다 등기상 증명서라고 불러요 그럼 등본이라는 법률용어는 전부 등기상 증명서 이렇게 부르고 초본이라는 법률용어는 일부 등기상 증명서 법률용어를 두 가지로 부르도록 돼 있습니다 전부 등기상 증명서냐 일부 등기상 증명서냐 옛날 용어로는 등본 초본 이하라고 제가 대입돼 작업해 드리는 거고 그러면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토지 등기부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신탁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는 장부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은 그 토지 등기 기록에 신탁원부가 따로 있다면 신탁원부는 등기상 증명서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지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서 그 토지 등기부의 신탁원부라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장부가 따로 있다면은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신탁원부까지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체크를 하면은 신탁원부도 등기상 증명서 발급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하면 토지 등기부만 등기상 증명서 발급해 주는데 거기에 신탁원부가 딸려 있으면 신탁원부까지 등기상 증명 발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그 신청 발급,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 시 그거를 등사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만 등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러면 등본, 초본,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발급 대상이 안 되는데 신청할 때 발급해 달라고 신청할 때 체크하는 때만 이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는 장부는 발급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건물 등기부에 매매목록이 딸려 있으면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 시 건물 등기부만 등기상 증명서 발급해 주는데 거기에 매매목록까지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으면 교부 신청할 때 매매목록까지 같이 등기상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신청하는 때만 매매목록은 등기상 증명서 발급의 대상이 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거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장부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214페이지 하단에 자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등기기록 하나의 등기기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1등기 기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1등기 기록은 구성 방식이 두 가지죠 자 첫 번째 한필지 토지의 1등기 기록 둡니다 자 두 번째 한 개 건물의 1등기 기록 둡니다 그러면 하나의 등기기록은 토지에 대해서 하나 등기기록 둘 때는 뭐를 단위로 1등기 기록 둘냐 1필지 건물에 대해서 1등기 기록 둔다면은 한 개 건물 단위로 1등기 기록을 둡니다 그런데 자 구분한 건물이 있는 때는 구분한 건물이 있는 때는 뭐에 1등기 기록을 두느냐 하면 1동 건물에 1동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둡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뭐 이쪽 얘기가 100% 얘기겠지 1필지 토지 한 개 건물마다 1등기 기록을 두는데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구분 건물마다 1등기 기록을 절대 두지를 안이하고 1동 건물에 1등기 기록을 두도록 돼 있다는 거 그럼 이쪽이 100% 시험 문제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보죠 자 이제 갑니다 자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라는 것은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지붕, 외벽, 주기둥, 의관 하나로 돼 있는 게 이제 1동 건물에서 자 그럼 1동 건물을 갖다가 구분했다는 건 구분한 건물이 있다는 것은 자 이제 1동 건물 내부 안에 각 층으로 5개 층으로 구분하고 각 층마다 4개로 이제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분되어 있는 이 공간마다를 갖다가 법률용으로 자 바깥을 한동 건물 그러면 구분해는 이 공간을 갖다가 구분 건물 이제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구분 건물이 되려면은 자 구분 건물이 이제 돼버리면 여기에 소유권 하나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요 소유권을 갖다가 이제 집합건물 소유미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 소유권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있는 때는 층으로 5개 층마다 4개니까 총 20개로 구분한 건물이 있는 때는 뭐에 1등기 기록을 두냐 1동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분한 건물마다 1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등기 기록을 하나씩 등기수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1동 건물 전부 여기에 1등기 기록을 관리한다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1부동산 1등기 용지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 때는 구분 건물마다 1부동산이라면 구분 건물마다 1등기 기록을 둔다 법전에 이렇게 돼야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인데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 때는 한동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예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하나의 의미 한동의 건물에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둘때 이 하나의 의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제부가 있고요 표제부가 또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자 그러면 표제부가 일반 요쪽에 한필지 한개 건물에 대한 1등기 기록은 자 요거에 대해서는 1등기 기록에 표제부 전산 기록이 갑구 을구 1등기 기록 안에는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때는 한동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면 하나의 등기 기록 안에 표제부가 몇 개의 표제부가 있냐 두 개의 표제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갑구 을구는 그대로 일반 등기 기록과 똑같은데 일반 등기 기록은 표제부가 하나인데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1등기 기록에는 표제부가 두 개 있다 이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작년 시험 문제를 그대로 열펴드리면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있는 때는 일동 건물에는 표제부만을 두고 각 전유부분마다는 갑구 을구를 둔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습니다 특질이죠 전유부분에 갑구 을구를 둔다 전유부분에도 표제부가 있다 전유부분에도 표제부가 있다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일반 1등기 기록 표제부 하나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 등기 기록은 표제부가 둘 이거 표제부를 일동 건물 표제부 밑에 표제부를 전유부분 표제부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표제부에 이 표제부에 등기 기록사항을 시험해서 묻는 게 두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이 표제부는 앞에 수식어 이게 수식어죠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 일동 건물 표시 자 그 다음에 자 이 표제부 하단 좀 이따 냅둘게요 여러분을 자 그럼 이게 자 전유부분 이제 이 앞에 수식어는 전유부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유부분 표제부 갚구 을구니까 자 여기엔 법률용으로 전유부분 표시 그러면 자 일동 건물 표시 전유부분 표시는 크게 이제 구분하셔야 하죠 아 만약에 이게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고 가져간다면 아파트에 지금 이름이 신동아파트라면은 신동아파트 이걸 가나다로 동을 붙일게요 신동아파트 가동이라면은 일동 건물 표제부라는 건 신동아파트 가동 건축물을 갖다 표시해 주는 게 일동 건물 표시입니다 그러면 신동아파트 가동 안에 5층으로 이제 분양이 되는데 각 층마다 101호 102호 103호 104호 4개로 지금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101호 부분이라면 101호 부분에 대해서 101호 부분에 종류 구조 면적을 갖다 표시해 주는 걸 갖다가 전유부분 표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신동아파트 가동을 표시하는 걸 1동 건물 표시 신동아파트 가동 안에 101호 부분을 갖다 표시해 주는 걸 전유부분 표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신동아파트 가동에 101호에 101호에 대해 101호 부분에 전유부분에 소유권은 갚구에 등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권을 갖다 등기하면 이 101호에 대한 전유부분 소유권과 분리처분에서는 안 되는 토지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대지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대지권을 등기할 때는 이 신동아파트 가동에 각 층에 각 호수에 세대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들이 대지권으로 제공된 땅이 어딘지를 먼저 등기부에 적어줘야 돼요 그걸 법률용으로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 이렇게 불러요 신동아파트 가동 표시했죠 가동 분양 받은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땅이 어딘지를 갖다 등기부에 적어주는 걸 법률용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101호 지금 표시해보면 101호 표시했죠 101호 소유자의 대지권의 종류와 지분을 적어줘야 돼요 그걸 법률용으로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등기부에 적어주는 걸 일컬어서 대지권의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대지권이 등기가 되면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가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역삼동에 29번지 필지 토지의 신동아파트 가동 신동아파트에 가동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면 역삼동에 29번지 필지 땅을 갖다가 신동아파트 가동 분양받아 온 사람들이 땅을 사용해야겠죠 그러면 신동아파트 가동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땅이 어딘지를 갖다 표시해주는 걸 법률용으로 뭐라고 부른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여기다가는 뭐라고 적겠어요 한번 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번지 땅 지목 대 면적 3000제곱미터 땅을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적어주겠죠 그럼 그 땅에 대해서 101호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역삼동의 29번지 필지 토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101호 표제부에는 자 1 해놓고 역삼동 29번지 필지 토지에 대해서 1 소유권으로 대지권을 갖고 있어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집은 몇 분의 몇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신동아파트 가동에 101호 소유자가 이 101호 소유권과 따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 땅이 어딘지는 어디에 나와 있다 1동건물 표제부에 역삼동의 29번지 필지 땅 지목 대인 3000제곱미터 땅을 갖다가 신동아파트 가동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땅이야 그걸 등기하는 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땅에 대해서 가동의 101호 소유자가 101호 소유권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땅 사용권이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가지고 있고 그 지분을 101호 소유자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 그걸 등기하는 걸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가지를 적어주면 이 두 가지를 적어주는 걸 법률용으로 대지권의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대지권의 등기가 끝마쳐지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역삼동의 29번지 필지 토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도 등기 기록이 1등기 기록이 따로 있겠죠 그러면 이 토지 1등기 기록에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신동아파트 가동 건물 등기 기록에 등기세에서 대지권을 갖다가 등기를 해버리면 역삼동 29번지 필지 인재 땅은 신동아파트 가동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역삼동 29번지 필지 토지 등기 기록 갑구 을구에다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가 신동아파트 가동 건축물 분양받은 사람들이 소유권을 확보해서 땅을 사용하니까 이 땅은 건물 신동아파트 가동 건물이 철거가 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는 안되 라고 토지 등기부에 기록을 해 줘야 되요 그걸 대지권 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대지권 이라는 뜻의 등기 자 그러면 대지권 이라는 뜻의 등기는 이 신동아파트 가동 분양 받은 사람들이 대지권을 자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갖고 있는지 지상권을 대지권으로 갖는지는 이 101호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나옵니다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면 대지권이란 뜻은 토지 등기 기록에 값 구해 소유권 대지권 신동아파트 가동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지상권 대지권 지분 몇 분의 몇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그러면 을 구했다가 을 구해 갖다 등기 기록했다가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적고 신동아파트 가동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걸 누가 적어줘냐 그걸 적어주는 걸 법률을 대지권의 등기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누가 해주느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뭐가 있어야 등기해 주지만 신청이 있어야 등기해 주지만 대지권이라는 뜻은 누가 등기해 준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러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이건 뭐 시험에 가장 백발백중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등기 두 개를 대별할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등기와 무슨 등기 두 가지 법률 용어서부터 시험에 무슨 용어가 나는지 알아야지 그 안에 대입 작업을 하잖아요 첫 번째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두 번째 대지권 이라는 뜻 뜻 뜻의 등기 입니다 이 용어 아닌 용어는 절대 시험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용어서부터 안되면 문장을 못 읽는데 뭐 자 그럼 갈게요 자 대지권 등기는 뭐가 있어야 등기 이게 시험에 그럼 이거 갖고 내겠지 뭐 그럼 대지권 이라는 뜻의 등기는 직권으로 등기 자 두 번째 시험 문제 갈게요 대지권 등기 신청 들어오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등기 하는 거 아니면 건물 등기 기록에 등기 하는 거 건물 등기 지금 이게 지금 어딘지 봐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요 건물 등기 기록에 지금 등기 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대지권 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에 떠 등기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 이거 지금 어디 등기 역삼동 29번지 필지 토지 등기 기록에 등기 하는 거 잖아요 이것만 해도 시험 문제가 무궁무진하게 지금 뭐 이걸 구분 못하면 아예 시험 문제 읽지를 못해 뭐가 틀렸는지를 알지를 못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에 등기 하는 거 근데 대지권 이라는 뜻은 토지 등기 기록에 등기 해주는 거야 전혀 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권 등기는 신청 들어오면 건물 등기 기록에 어디에 등기 해줄까요 어디요 표제부 그런데 대지권 이라는 뜻은 토지 등기 기록 어디에 등기 해줄까요 이거 꼭 찾아내야 돼 학급 문제에요 근데 이거 학급 문제도 등기 기록 워낙 어려우니까 접근을 못하는데 두 개 등기를 갖다 꼭 놓고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대지권의 등기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 등기는 뭐가 있어야 신청이 있어야 대지권이라는 뜻은 직권으로 두 번째 대지권 등기는 신청 들어오면 건물에 토지에 건물에 대지권이라는 뜻은 등기간의 직권으로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세 번째 대지권 등기는 신청 들어오면 건물 등기 기록 갚구 을구에 아니면 표제부에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은 등기간의 직권으로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 아니면 갚구 을구에 갚구 을구에 이 차이점을 꼭 변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등기죠 무슨 등기와 무슨 등기 대지권이라는 등기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했죠 이걸 이제 등기하고 나면은 자 이제 교재를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300페이지 보세요 300페이지 한 문제 꼭 나와요 꼭 이거는 300페이지 2개 등기 했습니다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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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건물 등기 기록에 뭐 등기했고 신청 들어와서 대지권의 등기를 했고 대지권의 목적인 역삼동 29원 필지 토지 등기 기록에 등기간의 직권으로 무엇을 등기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고 나면 이제 이 순간 이 다음서부터 자 101호 이 아파트 소유권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과 표제부에 기록된 대지권이 있죠 요거를 절대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법에서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게 이제 교재 300페이지 입니다 그럼 300페이지 보시면은 자 1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나오고 2 분리처분 금지 등기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마지막 심화 과정으로 이제 이번 과정에 마지막 해드려야 될 주제에요 자 이제 고개 들어보세요 자 무슨 얘기를 그게 하는 거냐 하면은 그럼 만약에 자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신청으로 등기 들어왔고 토지 등기 기록에 직권으로 등기하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고 나면 자 이제 보자는 거죠 자 이게 101호 라고 가정할 경우 101호 소유자가 A라고 소유권이 소유권자 A라고 갚구에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럼 A는 자신의 101호 아파트 소유권이 101호께 자기가 소유자라고 갚구에 등기되어 있고 이 아파트 소유권과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역삼동 29번 지필제에 대한 소유권 지분이 표제부에 있죠 그럼 이 두 개를 갖다가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소유권과 대지권을 갖다 분리하는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그 등기를 받아줌 안 받아줌 안 받아준다 그거를 갖다 사례 문제로 이제 묻는 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셔야 될 얘기 이제 준비 들어가자는 거죠 신동 아파트 가동 101호 소유자 A가 이 건물을 갖다가 B에게 아파트를 아파트 B한테 팔았어 매매 들어보세요 매매 하면은 B에게 대지권이란 이 아파트 소유권과 분리 처분해서는 안 되는 땅 지분이라면서요 아파트 소유권과 분리 처분해서는 안 되는 땅 지분이라면 자 A가 신동 아파트 가동의 101호 아파트 소유자 A가 B에게 아파트만을 판다는 건 시험 법률용으로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시험시문을 하겠죠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은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없다 없다 왜 아파트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가면 대지권은 그대로 A 아파트 소유권은 B 되면은 소유권과 대지권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건물만 목적으로 소유권 건물만 목적으로 뭐뭐만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분리 처분 금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연습했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이 자리에 신청해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취지를 뜻을 토지 등기 등기 기록했습니다 하고 나서 A가 B에게 1억을 빌리고 그럼 채권자 1억을 빌려주는 B가 담보를 요구하니까 내 신동 아파트 101호 담보 잡힐게 그러면 이 건물 등기 기록 갚고가 아니라 이제 을구에 B 앞으로 담보 잡히는 저당 설정 등기를 하죠 그런데 담보 잡힐 때 내 아파트만 담보 잡힐게 표제비 갖고 있는 역삼동 29번 집필지 소유권 대지권 지분이 있지 이거는 너한테 담보 안 잡힐 거야 건물만 목적으로 저당 설정 건물만 목적으로 무슨 설정 저당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끝났네 지금 힌트를 드린 거야 대지권이 신청해서 등기 되고 직권으로 대지권이란 뜻이 토지 등기들 기록에 등기가 끝나고 나면은 건물 등기 기록에 뭐만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로 나와야 돼요 등기할 수 없다로 나와야 돼 없다로 나와야 돼 맞배기를 제가 두 개를 예를 드리는 것 뿐이 그걸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저당 설정 등기 할 수 없다 그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등기되고 나서는 자 뭐만 나오면 건물만 목적으로 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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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가면 다 맞는 지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분리처분 금지라고 법저문으로 부르고 그러면 이걸 이해하셨으면 중간에 뭐만을 암기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못한데 암기 저당 설정 등기 하지 못한데 암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거기에 소유권 저당권 들어가는 건 다 트릭이야 이것만 잡으면 돼 건물만 목적으로 하면 여건 중간 다 트릭 볼 필요가 없이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맞지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다 틀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틀리냐 전유부분과 대지권 분리처분 금지에 반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건물만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맞는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는데 교재를 여러분들 보시면 301페이지 볼래요 도표 정리해 놓은 거 구분해 놓고 하단에 금지되는 등기 이렇게 나왔죠 건물등기 기록에 보세요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 금지된다는 거에 배당 떨어진다는 거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도표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틀리게 써놨네 저당 설정 아니에요 거기에 써야 돼요 앞에 그거 빼놓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건물만 저당권 설정 쓰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 그렇게 나와요 건물만 저당 설정 등기 할 수 있는 쪽 없는 쪽 없는 쪽 즉 금지되는 거 지금 박스에 예를 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측으로 읽는 거 아니야 밑으로 읽으셔야 돼 일체성에 예외로 허용된다는 건 건물만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등기 나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자 보시면 전세권 임차권 형광판 치십시오 전세권 임차권 위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 이거잖아 대지권 등기된 이후에는 건물만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분리차원 금지 등기 건물만 목적으로 저당 설정 등기 할 수 없다 맞배기에요 건물만 목적으로 가압류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또 가압류가 어디서 하지 마시고 그 지금 원리 이해 못하면 5% 아예 건물만 목적으로 이 자리에 가압류 들어왔어요 등기 할 수 있다로 가야 돼 없다로 가야 돼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만 목적으로 할 수 없다로 가는게 왜 맞느냐 하면 그걸 법률용으로 뭐라 부냐 전유부분과 대지권 분리처분 금지 라고 법률용으로 부르는 겁니다 집합건물 소임이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자 그러면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분리하는 등기를 갖다가 신청 들으면 할 수 없다 없다 그걸 이제 집합건물 소임이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뭐라 부른다 전유부분과 대지권 분리처분 금지 라고 법정문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건물만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예외 쪽에 형광펜 키워드 이걸 이제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건물만 이렇게 나오면 등기할 수 없는게 아니라 할 수 있는게 있다는 거죠 그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뭐와 뭐요 전세권 임차권 자 왜 그러냐면은 전세권 임차권은 이 두 가지를 용의권이라고 용의권 용의권 용의권은 만약에 자 B라는 사람이 전세를 A 아파트를 전세를 들어가면은 아파트 소유자 A 입장에서는 B에게 자신의 것을 재산을 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전세 내준다 임차 내준다 빌려주는 대상이 아파트 101호가 B에게 빌려주는 대상입니까 101호 소유자 가지는 아파트하고 땅 지분을 갖다가 B에게 빌려주는 겁니까 아파트만 빌려주는 거임 땅 지분 것 까지 같이 빌려주는 거임 안돼 안돼 그럼 큰일나 큰일나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이야 대지권은 용의권은 사용하는 대상이 권리를 사용하는 거에요 권리자가 가지는 물건을 사용하는 거야 물건을 사용하는 거야 부동산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는 전세 임차를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의권의 객체는 이 아파트가 용의권에 빌려 쓰는 객체지 아파트 주인이 가지는 땅 지분인 대지권은 빌려 쓸 수 있는 객체가 성질상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 성질상 전세와 임차는 뭐만을 목적으로 건물만 아파트만을 목적으로 전세 임차 설정은 이거는 건물만 목적으로 전세 임차 설정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성질상 그렇다는 겁니다 성질상 왜 용의권은 대지권을 목적으로 이건 빌려 쓸 수 있는 비가 빌려 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음 없음 없음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이해하고 만개하는 거 어렵나 이거 빼놓고는 뭐 들어오면 다 하지 못한다가 다 맞아요 건물만 이렇게 나오면 등기할 수 없다가 다 맞아요 이거 하나 한 개 하는 거 딸랑 이거 하나 뭐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301페이지 도표 자 금지되는 등기 밑에 일체성 예외로 허용되는 등기 자 건물만 목적으로 전세 임차 설정 등이 허용된다 그랬죠 두 번째 점 배기 보세요 임차권이 대지권인데 나오죠 그럴 때 임차권 대지권인데 형광펜 건물만 에 관한 저당 등기 응 고개 들어보세요 이건 이거잖아 자 여기 101호 소유자의 역삼동 29번지 필지에 대한 대지권의 종류가 이 자리에 대지권의 표시라는 나오죠 저는 지금 여기에 소유권이라고 예를 들었잖아요 소유권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 대지권 몇 분의 몇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지상권 대지권 몇 분의 몇 전세권 대지권 몇 분의 몇 임차권 대지권 몇 분의 몇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이 아파트 소유자 A가 B에게 저당 설정할 때는 소유권만 B에게 담보 잡혀야 됨 아니면 대지권까지 같이 B에게 담보 잡혀야 됨 같이 담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거 배웠잖아 건물만 목적으로 저당 설정 등기 하면 할 수 없다로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지권 이 자리에 대지권 이 자리에 임차권이 대지권으로 지분 몇 분의 몇 이렇게 나오면 저당 잡힐 수 있는 권리는 임차권은 저당 잡을 수 있는 권리가 됨 안 됨 안 됨 저당 잡힐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저당 잡힐 수 있는 권리죠 소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 지옥권 지옥권을 어떻게 저당 잡혀 전세권 세 가지 재산권만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재산권이에요 다시 뭐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러면 이 자리에 대지권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아파트 소유권 하고 대지권인 소유권 아파트 소유권 하고 대지권인 지상권 아파트 소유권 하고 대지권인 전세권을 같이 B에게 저당 설정 해 줘야 되는데 대지권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무엇일 경우 임차권 대지권 지분 몇 분의 몇 이렇게 나오면 B한테 1억을 빌리고 자 A가 저당을 잡히잖아요 이 신동아파트 가동에 101호 소유권만 B에게 저당 설정해야 된다 대지권인 임차권까지 같이 저당 설정해야 된다 건물만 저당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질상 건물등기부 을구에 B에게 저당 설정해 줄 때 뭐만을 목적으로 건물만 목적으로 저당 설정 그러면 원칙적으로 건물등기부 을구에는 건물만 목적으로 저당 설정하는 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한데 건물만 목적으로 저당 설정하는 게 가능한 건 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표제부에 기록된 대지권의 종류가 뭐라고 기록됐을 경우 임차권일 때는 뭐만 목적으로 저당 설정 건물 소유권만을 목적으로 저당 설정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 줄 아시면 상의난이도 문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과정이니까 여기까지 꼭 할 줄 아셔야겠고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2장에서 풀어야 될 시험 문제는 다 해결했습니다 2장에 백발백중 시험 문제를 내니까 또 하나 하나 더 또 하나 이제 하셔야 될 게 교재 이제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앞으로 와보시면 어디로 가보시느냐 221페이지 221페이지 또 하나 구분건물에서 정리하는 거 시험 또 잘나는 게 마지막 하나 남아 있어요 3번 귀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그대로 형광팬 규약상 공용 부분 잘납니다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자 이거 보시면 되지 뭐 규약상 공용 부분은 자 여기입니다 신동 아파트 가동에 지금 101호 102호 103호 있는데 104호 부분은 요 104호 부분은 지금 여기는 분양을 안 하고 신동 아파트 가동에 분양 받아 입주에 들어오는 사람의 공동 편의 시설물로서 휘트니스 시설로 이걸 갖다 제공한 거야 분양 시설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요 부분 지금 파란 부분은 지금 분양이 가능한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아파트 분양 받아 들어온 사람의 공동 편의 시설물로서 휘트니스 시설로 주민들 이용하도록 이걸 제공한 물건 제공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법률용은 원래 분양을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101호 전유 부분이잖아요 자 분양할 수 있는 데에요 분양을 할 수 있는 데인데 분양을 안 하고 공동 시설로 제공한 데야 분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하지 아니하고 공동 시설로 규약으로 제공한 부분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 규약상 공용 부분 이것도 규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뭐냐면 아파트 이거 입주에 들어오면 주민들의 공동 시설물로서 이건 여기 갖고는 또 안 돼 여기는 자 입주자 대표에 하면 소회의실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 아파트 관리하게 되면 관리 직원들 근무해야 될 근무 시설물도 근무해서 근무할 근무할 내부 공간도 있어야 되고 관리 직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 부르는 부속 건물 이렇게 부르죠 이 부속 건물 부분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 규약상 공용 부분을 간다는 거죠 뭐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 갈 수가 있고 이거 전유 부분이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부속 건물이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는 갑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자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요거 자 요거 규약상 공용 부분 자 이제 요거 1등기 기록을 두는데 1등기 기록을 두는데 1등기 기록을 두는데 하나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 갚구 을구를 두지 않습니까 자 표제부 갚구 을구를 두면은 건물 표시를 갖다가 건물의 표시를 갖다가 표제부에 등기를 1번 해주겠죠 해주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소유권 이렇게 갚구에 등기 해주겠죠 등기 해주고 나면은 이 건축물은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이 건축물은 이제 거래가 되는 건축물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에 들어온 사람의 히트니스 공동편의 주민시설물로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거래가 됨 안됨 안되겠죠 그러면 자 2번 해놓고 표제부에 건물 표시 해놓죠 그리고 규약 설정 그러면 이 건축물은 이제 규약에 의해서 거래된다는 거예요 이 백사원은 거래가 안된다는 거예요 거래 안되는 규약을 설정했다는 뜻을 갖다가 어디에 등기하는 거예요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걸 법률로 뭐라 부르냐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이라고 불러요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규약상 이거를 규약상 공용 부 분 이라는 뜻이라고 불러요 시험에서 이 용어 아닌 용어로 절대 안나요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어디에 등기하는지를 먼저 첫 번째 기억 가장 기초 이건 하하하 베이스 기초 시작되는 얘기 어디에 등기 표제 두 번째 그럼 규약 설정에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등기했죠 등기하고 나면 이제 이거 갚고에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자 써놨잖아요 너무 작아서 그래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건 이제 거래가 이제 됨 거래 규약을 갖다가 폐지시키기 전까지는 거래가 됨 거래가 안 됨 거래 안 되죠 그러면 이 소유권을 갖다가 2번 해놓고 이 소유권을 갖다가 말소해야 됩니다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만약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다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해야 돼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둔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 기록을 표제부만 둔다 틀렸지 아니요 이건 정답이에요 X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객관식은 O 아니면 X인데 뭐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둔다 이렇게 하면 시험 질문이에요 이게 X X 아니 X X 해드렸는데도 지금 이걸 책임은 나오면 어떻게 해 자 보세요 소유권을 갖다가 말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제 말소시키고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으면 그걸 말소시켜 놓습니다 그럼 등기 기록은 제대로 표제부 값골구가 다 있음 없음 있음이에요 그리고 값골구의 권리는 거래가 안 되니깐 어떤 기록으로 하고 말소하는 기록으로 하고 표제부엔 건물 표시 등기하고 입원했다가 그걸 규약에서 이제 거래 안 되는 규약으로 약정한 부분이라는 뜻을 갖다가 표제부에 등기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면은 마무리 나중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서 아 이거 처분하기로 합시다 결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규약을 뭐 하는 거예요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폐지하면은 이제 이게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럼 거래가 되면은 자 갑구에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소유권을 갖다 말소하는 기록을 지금 해놓고 있지요 그럼 이제 거래가 된다면은 자 이거 새로 거래가 된다면 소유권을 지금 다시 취득하는 거예요 처음 취득하는 거예요 다시 취득하는 거예요 그냥 소유권 있었다가 말소를 해놨었잖아 그러면 다시 취득하면 처음 취득하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다시 취득하면 승계 취득이잖아 그럼 승계 취득이면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처음 취득하면 보존 등기 승계 취득하면 이전 등기잖아 승계 취득인데 근데 진해 불편하니까 법에서 이전 등기 하지 말고 그냥 이 밑에 3번으로 새로 또 소유권을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는 거지 뭐인데 승계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등기를 하라고 법에서 예외를 만들어 놨으니까 보존 등기 하라고 예외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시험에서 출제하는 지금 실망하시는 등기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니깐요 다시 한번 뭐인데도 불구하고 승계 취득인데도 불구하고 규약 폐지하면 그럼 무슨 등기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됨에도 불구하고 이전 등기 안하고 무슨 등기로 보존 등기로 하니까 이걸 시험에서 그렇게 좋아하라 합니다 수출제 하는 등기관 분들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규약 성공용부는 간단하잖아요 규약 성공용부 등기 기록 뭐 만들어 준다 표제부 갚구 을구 그리고 이건 이제 거래 안 되니까 표제부에 뭐를 등기한다 건물 표시 등기하고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 등기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 등기 어디다 등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건물 표시 표제부에 등기했죠 그 밑에 2번에 딱 규약 설정한 내용 뜻을 등기합니다 자 그거 첫 번째 하나 기여 두 번째 규약 설정을 했으니까 갚구의 권리 재산권은 이제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갚구의 소유권 말소 을구의 소유권의 권리 말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고 있다가 나중에 입주와 대피 소집 해갖고 이 규약을 갖다 폐지하면 폐지하면 자 갚구의 승계치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등기한다 소유권 보존등기한다 소유권 보존등기 그리고 표제부에 나와 있는 2번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 설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래가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3번으로 말소 해야겠죠 이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뭐 여기까지 시험에서 여러분들 대입할 적은 아닌데 이 정도 얘기는 규약성 공용부분에 대해서 들리셔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 221페이지에 보시면 니은번 나와 있잖아요 니은번 221페이지 니은번 찾으셨어요? 네 그거 틀린 얘기에요 싹 지워야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어 나와있다 221페이지 보세요 그럼 자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기록내에 나와있고 표제부 있죠 표제부 1번 건물표시 있죠 2번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규약 설정 공용부분 이렇게 나와있죠 그게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입니다 공용부분이라는 뜻 등기 어디에 되어있어요 표제부 2번으로 등기 되어있잖아요 찾으셨죠 자 갚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등기 그것만 봐도 알잖아 표제부만 있어요 아니면 갚고도 있어요 갚고 있어요 갚고 있어요 앞의 얘기 지금 틀린거 아시겠죠 규약상 공용부분 표제부만 만드는거 아니야 갚고일구 다 있어요 참고로 자 그런데 거래가 안되는 부분이니까 갚고에 소유권을 갖다가 뭐 해놨어요 말수 해놨잖아 소유권 등기하고 나서 그걸 말수하는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규약상 공용부분 표제부만 둔다 엑스 엑스 말도 안되는 얘기하고 있어 그 뒤에만 봐도 지금 알잖아요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부분도 등기기록 다 있다 표제부 갚고 일반 등기기록과 차이점이 첫번째 표제부에 뭘 등기에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 등기 첫번째 시험 꼭 기억할거 두번째 갚고일구에는 권리 등기가 나왔는데 규약상 공용부분은 그 권리가 거래가 됨 거래 안됨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말수하는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됐죠 두번째 세번째 시험 문제 그 규약을 나중에 폐지하면 폐지하면 이제 거래가 되죠 그러면 거래가 되면은 승계치득이면 이전등기야 될텐데 이전등기 안해요 갚고일 소유권 거래 안되는거 말수해놨잖아요 자 금이 뗐다 소유권 무슨 등기로 보존등기로 등기를 해요 3개만 정말 시험에서 잘 나와요 3개 꼭 기억해두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요정도 잡으시면 될거고 224페이지 자 중단에 이 등기부의 일부로 구성하는 장부 나오죠 자 등기부의 일부 형광편 치셔야지 다시 한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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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시간 배웠던거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거 자 그거 보세요 그대로 첫번째 폐쇄등기부 크게 크게 보셔야돼 폐쇄등기부 폐쇄등기부 제목대로 두번째 오른쪽 도면 편철장 세번째 공동 담보 목록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빠졌지 공동 전세목록 그리고 자 4번 하나 더 쓰셔야죠 배운거 그대로 하셔야죠 없어요 뒤에 넘기셔도 없어요 매매목록 매매목록 신탁원부 그거까지 매매목록 신탁원부까지 다시 한번 그게 시험에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등본 등기사항 증명 발급 신청 시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장보는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교부 신청 시 그거를 등사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증명서 발급의 대상이 되지 그냥 등본 증명서 발급 신청만 그냥 체크하면 교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것이 헌부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고 나면은 자 이제 마무리가 226페이지에 보존 관리 나오죠 자 이제 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지문 독립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지문 주제입니다 자 등기부 보존 양가로 1 나오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니은 번 보세요 니은 번 니은 번 체크하시고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준하는 사태 피하는 경우 외에는 보관장소 바깥으로 옮긴데 옮기지 못한데 옮기지 못한다 니은 번 지문 법정 보셨으면 밑에 양가로 2 부속서류의 보존 등 관리 나오죠 동그라미 1 부속서류의 보존 관리에 ㄱ번 봐주세요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등기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 피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바깥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면 양가로 1번에 니은 번에 등기부하고 양가로 2번에 1번에 기억번하고 등기부의 부속서류 두 가지가 똑같잖아 결론 이제 말씀드리면 등기부와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등기소 바깥으로 옮긴다 옮기지 못한다 옮기지 못한다인데 자 이제 다만 나오잖아요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 찾으셨습니까 네 자 법원에 명령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건 옮길 수가 있다는 뜻 없다는 뜻 그렇지 그럼 시험에서는 그것밖에 안 물어 법원 명령 촉탁으로 등기소 바깥으로 반출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는 안 된다는 거야 등기부는 안 되고 등기부의 부속서류도 안 되고 근데 뭐는 된다는 거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만 그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걸 구별해낼 줄을 아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쉬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